남산에서. 아유 남산이에요. 아우. 오늘은 제 인생의 첫 버스킹이에요. 그리고 여기 지금 기다리고. 아 준비하고 있네요. 아빠 안녕. 나 이제 왔어요. 나 이제 왔어요. 여기는 좀 올라와야 되니까요. 아 가자. 쉽지 않았어요.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. 좋죠. 여기다 아주 잘 됐어요. 역시. 아 되게 예쁘다. 이 악경기. 이런 백형 앞에서 노래하는 게.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터키의 선 2대1이라고 해요. 여기 한국에서는 많이 생겨. 저는 재밌게 정연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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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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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게 좋음이에요. 그래서 토킹 음악 중에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. 오 아줌 아프 그 나무 아래? 여기 토키 친구들이 있는데 알 수, 알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? 오, 토키 노래구나. 이 노래를 할머니한테 배웠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라서 할머니 추억을 위해서 그날을 불렀어요. 의미가 많았어요, 저한테 이 노래는. 어머니 추억을 위해서 주세요. 발발해. 이제 뜨네요. 너무 멋있어요. 슈퍼볼 투 대세 아 원 파이 제가 지금 뭐 신기한 걸 하러 갔는데 혹시 악기 가지고 계신 분 맞죠? 저거 분명히 바이올린 케이스 같은데 맞나요? 오 오 혹시 협연 저 협연 되게 좋아하고요 뮤비인데 아 혹시 하시겠어요? 갑자기 관객석에서 괜찮으세요? 아 부담스러운데 이게 재미니까 무대로 좀 바이올린이 전자바이올린인데요? 소개 좀 잠깐 해주시면 성함 정도? 한별이요 아까 그 한별이라는 분이 이분이었어요 아까 이름 나왔었잖아 연습할 때 장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의 실력이 예수롭지 않아요. 원래 이 친구도 와일랜드 머스팅 하는 친구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는 모르는 적 하면서 이 친구를 초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. 그 이벤트 이거. 혹시 지금 여자분이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. 그래서 거기 남자친구가 지금 앉아있어요. 아무것도 모르면서. 선배님, 박수 한 번 얹어주세요. 근데 프로포즈 성공해야 될 텐데. 저 야경 봐. 저 분위기 어떡할 거야, 너무 좋지 않나? 너무 로맨틱한 순간이었어요, 진짜. 진짜. 한 번 더. 인 나 월드 수고한 수고하십니다 낮은 형의 남편 씨 남편 씨 어느 늦게 남편 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한 마디나 다 해주실래요? 이런 로맨직한 노래했는데 해주세요 어 그 그... 부끄럽다, 죽고 부끄럽다. 나랑 결혼해 줄래?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. 멋있다, 저번에. 보통은 거꾸로 하는데. 얼마나 멋있어요. 예를 들어 좀 나왔다. 봤어. 정말 세상 제일 인국한 남자네, 저번에. 어머, 남자친구. 너무 부럽다. 남자친구분도 반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이 뭘 하실지 아시겠죠? 도와주세요. 너를 사랑해. 이제 모든 시간들을. 둘이서. 함께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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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. 뭐예요, 이거야? 남자네에 있는 것 같아. 멋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